저희 공장에는 500kvee 계약 전략으로 300kvee 일대와 200kvee 일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점검에 있어서 절연률을 가지고 변압기 성능 시험을 하여 그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상가시험, 절연내력시험, 그리고 어떤 시험이 있는지요. 또 절연률을 추출해서 시험하는 방법 및 어떠한 기기를 가지고 측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변압기 성능시험이라 함흥부화시험, 온도상승시험, 단락시험, 효율, 기타 등등을 말하며 질문하신 내용은 성능시험이 아니고 절연류 시험 항목 중에 일부입니다. 절연류는 절연내력이 높을수록 좋고 상가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절연류 시험 방법에는 부분방전시험, 가스성분 분석시험, 절연내력시험, 상가도 측정 및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절연내력시험과 상가도 측정만 하고 전문적으로는 가스성분 분석시험을 합니다. 부분방전시험은 24시간 변압기에 초음파센서를 부착해놓고 절연류내에서 발생하는 방전현상을 찾아내는 계측기입니다. 절연내력시험은 절연류를 퇴치하여 전극이 있는 통에 넣고 전업을 절연히 파괴될 때까지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상가도 측정은 절연류 안에 산성분을 알칼리 수용액으로 중화시키며 색깔로 판단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모두 적기가 곤란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기검사시에 행하는 검사이며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해도 무방합니다.